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는 진짜 마트 오는 게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쇼핑하러 가도 구매욕이 안 생기는데 이런 데 오면 막 미친듯이 다 사고 싶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승냥이 생겼어요. 마음이 펴졌어요. 행복.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만들 음식은 과카몰레 샌드위치를 만들건데 찍고 돌리고 찍고 돌리고 아보카도는 하나만 외우세요. 찍고 돌리고 연어 크기는 뭐 손톱? 엄지손톱만큼? 요만하게 잘라주는 식감이 가장 좋아가지고 친구들 안녕 모든 친구들이 합체를 했어요. 마구마구 숟가락으로 눌러서 해줍니다. 형님 거예요. 느낌 좀 봐주세요. 강강. 네 얘 한 번 봐주세요. 괜찮아요? 1인분 완성. 2차 좋네. 나이스 카드. 나이스 사운드. 나이스 베이스. 리듬. 박자. 목소리 모든 게 안 좋네. 5차 좋네. 4차. 세종이 너를 위한 이별을 등갖으로 잊지는 못하며 사랑해 너는 나의 안의 ???? 이거 이거 해야 돼요 사랑하고 있는데 니가 이거야 이렇게 하고 오는건지 이게 다가가 이만 붙였는지 그저 방금 여기다 풍미 붙여서 공기 데어 이렇게 해줘요 우리는 꿈을 꾸는 소녀들 peten 필 미디 스팸 흥 이렇게 luk 나일 부터는 뭐 할 건데 내가 돈 이미 받았거든 그거 룩북 왕자들 없어야 내가 룩북을 찍을 수 있어 형아 여기 보이지? 여기 땅 파는 거 어? 여기 땅 파는 거 보이지 니가 들어갈 곳이야 니 우덕이 지금 무슨 소리야 난 이미 묻혀져 있잖아 말이 있긴 할 것 같은데 왜 돈을 안 갚아? 왜 돈을 안 갚아? 제가 돈을 안 갚았나요? 왜 돈을 안 갚아? 왜 돈을 안 갚아? 이상하네요 뭔가 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개 있다 개 개? 개? 하하하하